어떡해 이거 조국생 이쪽으로 옵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? 잘 모르... 죄송합니다 제일 늦게 왔는데 웃음이 나옵니까? 아닙니다 탑승합니다 감사합니다 몽래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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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 정도 지각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에 짐을 너무 오래 싸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... 아... 달리기 연습은 못하는 게 지금 좀... 달리기는 포기하고 뛰는 거에요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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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괜찮으시나요? 나 잘랐어 뭐... 뭐... 너무 멋있어요 아... 정습한 상태로 대기합니다 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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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기간 동안 생활하게 될 막사로 이동해서 다음 일정을 설명하겠습니다. 알겠습니까? 예! 전체 안전벨트 착용! 자, 봐요. 착용!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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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. 정말 비주얼은 약간 너무 깜짝 놀랐죠. 선글라스로 눈을 가리시고 올 곳에 왔구나.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는 실감은 안 나서 계속 이렇게 업되어 있었습니다. 좌측을 바라보고 2열로 서겠습니다, 실시. 실시! 2열로 섭니다. 웃깁니까? 아닙니다. 목소리 크게 안 낼 겁니까? 아닙니다! 크게 안 냅니까? 아닙니다! 웃지 않습니다. 네! 자, 군육관이 인설하겠습니다. 앞으로! 컷! 1여 명의 간절한 항목을 만들어봅니다. 해바둑과 mountains. 평소에 있는 양상의 간절한 항목이 큰 nameless니다. 성격은 무섭 nearest 물을 만들어냈습니다. ids백한 항목입니다. 나라의 가위가 약속에 있는 물이 많이 부 hill합니다. 아까 뺏어 beam속에 있는 고기와 마련의 물이 중국을 잘못되더라구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